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.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. 이른바 노쇼 백신을 스마트폰 애플 통해 예약한 후 당일 접종받는 새로운 시스템도 시작됐는데 잔여 물량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.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주의 한 동네 의원입니다. 아침 일찍부터 백신 접종 예약자들로 대기실이 가득 찼습니다. 65세에서 74세를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별도의 보관장소가 필요한 화이자와 달리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한 겁니다. 도내 백신 접종 예약률은 65세에서 69세는 72%, 70에서 74세의 경우 76.4%로 집계됐는데 전국 평균 접종 예약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후 1시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사전 예약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명 노쇼 백신에 대한 접종도 진행됐습니다. 만 3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선착순 예약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한데 기존 예약자가 대부분 접종을 받으면서 잔여 백신 물량은 손에 꼽을 일정됐습니다.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. CJB 김기수입니다.